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과학실험교실을 운영합니다. 과학실험교실은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다사랑행복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됩니다. 프로그램에서는 화학반응을 활용한 탱탱볼 만들기와 수성물감과 유성물감을 이용해 용의의 의미를 배울 뿐만 아니라 화산의 원리, 중화반응, 수압 등 과학에 대한 이론과 실험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지역 내 초등학생 3, 4학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. 행사에 관심 있는 주민은 4월 3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